개새끼들 엔데로 넘어 고들고망가 시벌람들 네 번째 자리네요 시작 생각보다 적네 그렇게 야 때구로를 이 새끼구도 제대로 시작한다 막판이라고 하니까 더블 얘들아 나 무조건 먹어야 돼 삼겹살은 여러분들 이거 막판 끝내고 미니냐 아니면 좀 100억 정도 채우고 가냐 그게 문제야 근데 왜 하필 또 꼴 찌로 시작해 왜 하필 하긴 시발럼들 지금 내 돈 갖다 돈 잔치하네 자 여러분들 좀 재밌게 시청하시면서 야 얘들아 아직도 추천이 5천개가 안됐습니까 아 우리 시청자 형님들 좀 추천 한 번씩들만 좀 부탁드려요 네? 한 번씩 좀 부탁드립니다 진짜 얘들아 나은거 진짜 얘들아 이런 이런 그 진짜 ㅈ같은 법칙이 있어 첫 판에 의무식 하면은 그 판은 진짜 영혼까지 털려 아 근데 하필 의무식이라니 아 우리 모야모야님 아우 또 팬 가입 감사합니다 레일바이크 아 근데 아까도 되게 좋아하는데 너무 유리하게 인사하게 아 그게 좀 컸어 그치? 아 그게 좀 컸어 그치? 여기저기이다 그래 좋았어 관광지 다 하나씩 하나 남았고 아주 좋아 마이킹도 괜찮고 아 요번에 주상의 개인지대로 아주 무지개 같네 일단 무조건 땅을 많이 사자 아 마블 문이 이봐 내 눈으로 놀아나고 있어 그것도 틀린 말은 아냐 매니아 마블 문이 지코 오고 나서 갑자기 빗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러 명을 먹이 살리고 있어 내 방송 애들 막 어? 빵태 같은 애들 뭐 다 뭐 돈 없으면 막 매니아에서 현지라니까 마블 문이 10억당 3만여서 지금은 6만 5천원이야? 이게 누구때문에 그렇게 됐냐 마이킹 어? 그렇지 굿 지역을 선택하세요 더블 그렇지 깔끔해 굿 야 요번판 괜찮아 더블 4 이 새끼 요번에 어우 물받은 것도 제대로 가네 8억 대출 아 저거 마늘깡이랑 아까부터도 뭔가 김전투랑 같은 아이피 돼갖고 존나 그랬는데 이 새끼들도 지금 같은 아이피 아냐? 7 그래요 여러분들 좀 추천 한 번씩들 여러분들 진짜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새벽 2시 반 넘었는데 2시 반 달에 가는데 8천명이 넘겨보고 계세요 추천 좀 해 주셔야죠 그죠? 더블 더블 좋고 마이킹 마이킹 랩 좋았어 하이킹 랩마 세려서 랩마 세려 올려 우리 두구를 건설했어요 더블 야 포레이드카 왜 아 왜 지금 생겨 아 아 아카수다 아까워 스읍 카칸 와 또 모노레이드라네 마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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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번에 뭔가 느낌 드럽네 아 뭐 좀 더 끝장 한번 좀 쓰여야 될 것 같아 8 카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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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랩마 세레나 하나씩 생기죠 좋습니다 파란 점점 커지고 있구요 파이킹 카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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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또 정비도 적죠? 와아아아 지역을 서퇴해서 시작! 마이크 컷! 11. 아, 시발 뭐 이렇게 멀리 와? 근데 참만다행이다. 여기 안 걸린 게 어디야? 11. 11. 야, 우리같이 머리 좋은 사람들은 진짜 이거 테마파크맵 이거 해야돼. 저거 이제 페스티벌 저거까지 차까지 생각해갖고 주사위 게이지를 하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서 숙싸움이 얘들아 이게 또 치열하거든. 음, 딱 내 스타일이야 딱. 간만에 좀 머리 좀 쓰니까 머리가 아주 잘 돌아가고 있어. 잘 들어갑니다. 야, 페션비행을 갔어야 되는데 레드! 좋구요. 성공! 막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신중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인정이... 어? 이해해 주셔야 돼요. 에? 어,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어, 한번만 묶어말자. 야, 그렇게 욕심 부리면 안 돼. 어... 탐욕의 끝은 오티발 절망이야. 구멍 안 생긴다. 또 마늘깐 저거 아마 그... 구멍 뚫는 거 그거 있을 건데. 균열? 그러게, 빵테야. 어쩜 내 마음을 그렇게 잘하냐. 내 마음 아는 건 진짜 빵테 밖에 없어. 막판 크게 드셔야 내가 내일 마블방송 때 머니 안고와도 될 텐데 내일 근데 마블방송할 일은 없고 내일 또 헌그레인저 한 다음에 이제 또 또 한밤에 데이트방송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데이트 한번 해야죠. 그쵸? 데이트 안한지 오래 됐잖아. 요거 반응이 점점 더 힘들어지네. 네? 그렇지! 익스트림! 하나 가야지. 별아도 참 충신이다. 어? 어, 별아야 내가 내일 시간 괜찮니? 물어보니까 아이고 제가 뭐 선택할 여지가 어딨어요 오빠. 오빠가 부르면 가야죠. 충신 아니냐? 진짜 충신이지 얘들아. 맞지? 아니면 얘가 날 좋아하는 건가?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여러분들 어드립입니다. 어, 어드립입니다. 살짝. 아우, 살짝 눌렀는데? 그렇지! 야, 이제 기차를! 좋았어요! 기차 베리베이군! 나도 독점 하나 해야 되거든. 뭐야! 투덕 없잖아. 음, 깜놈이 왜 투덕을 해. 투덕은 없고. 뭐야! 트리플돌아 N독점? 어? 구. 스캐 봐라. 좀 심상치 않다? 이거 회전목마라도 하나 뺏어오야 될 것 같아. 그치? 회전목마라도 뺏어오자한테 안되겠다. 어?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세요. 야, 일로 가야겠다. 이 개새끼야. 너 일로 와. 어? 마늘깡아. 세스키볼. 둘이 싸먹어! 와! 이놈들 용어판 설계 어땠습니까? 15석 다 얘들아! 15억 빨아먹어! 바로 이거지! 와! 바로 이겁니다. 이 명적한 분해! 절자 분해! 아, 광우야! 어쩌면 이렇게 머리가 좋아! 아, 광우야! 와! 정말 두 손자발 다, 다, 다 들게 되네요. 음. 진짜로. 나도, 나도 순간 되더라. 어우, 이 싸발. 오금이 저렸어. 순간. 어우, 이 새끼. 어우, 재수없으면 싸발. 관람차로. 끌려갈 뻔했다. 젖될 뻔했어. 문제 있어. 문제 있어. 문제 있어. 오늘 물바지 먹어도 아주 제대로 간 해제. 빡치빡치. 아, 좋아요. 여기로 가야 쌀이. 아, 두렵다고 저거 운수해도 괜찮은데? 두렵지. 걷다 건물 좀. 어, 쌈박하게 지어놔라. 아, 쌈박하게 지어놔. 아, 쌈박하게 지어놔. 아, 쌈박하게 지어놔. 야, 그니까 요거 요거 퍼레이드 칸 얘들아. 뭐야. 눌러놓고 또 25억. 아, 이 새끼 또 걷다가 왜 또. 그렇게 또 똥물을 끼얹어. 아, 이씨. 아, 다 알아봐야지. 야, 저 새끼 저거 뭐해. 저 개새끼. 야, 저 새끼 저거 뭐해. 저 개새끼. 와, 더럽네. 안 되니까. 야, 저거 하나 가서 무조건 인수해야 돼. 야, 저거 하나 가서 무조건 인수해야돼. 막창치. 9. 하나 인수해버려. 시벌럼. 누구 맘대로. 누구 맘대로. 누구 맘대로. 그것도 안 되지. 우리 기구를 건설했어요. 여기요. 네, 중간에 얘들아. 고춧가루 다 뿌려놨다, 이렇게. 바이킹, 호름라이드. 어, 익스트림. 이 새끼. 하하하하하하. 우리 기구를 건설했어요. 5. 아, 여기 있는 문제. 확실히 이렇게 목박하러 가겠다. 대기. 실패. 자, 좋지요. 시작. 일단 좀 내 땅 하나 걸려야 되는데. 이 새끼들 내 땅 왜 이렇게 안 걸려. 라이탈. 야, 그럼 글자 한번 써야돼. 여기 좀 더럽다. 자. 막치막치. 5. 야, 왜 이렇게 짧게 가. 얼루가야 잘 갔다 그럴까? 응? 모험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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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모노레일 타러 갈 거야, 나는. 응. 아, 내가 잘못 간 거 같다. 그렇지! 어이구, 마늘깡이! 어서 오고. 아, 아니 없었네요. 오! 마이턴! 도전. 10. 야, 좋았어! 이것도 좋아! 저. 인수해. 6. 2. 인수해! 와아, 풀연마! 지겹코! 고! 그렇지, 기타! 곱! 오우! 오우, 다행이다! 오우, 시 lit. 아, 아까 20명 이렇게 보았었는데. 어이구야 큰일 날 뻔했네 야 이 새끼 또 핵 쓴다 시발렛 이거 거길 또 왜 걸려 이 새끼야 고민이 없었네요 어? 아 시발 잠깐만 안 되겠다 도망가세요 14억이라도 남겨놔야 돼 현지 달려면은 여러분들 와 죽겠다 또 그러고 난 300억 따고 마늘깡이 한 100억 100억 정도 따고 문제 있어 200억 잃고 내가 200억 와 그대로 이렇게 갔네 와 아 아 문제 있어 이 시발 년아 너 때문에 아까 관독 당해갖고 이 모양 이 꼴 됐잖아 저 새끼가 원흥이야 저 새끼가 문제 있어가 너 이 새끼 너 내일 너네 가게가서 너 시발 바로 어 형 비까지는 좀 너무 하고 근데 또 문제 있어 가게 놀러 가는데 괜찮다 문제 있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안 그래? 스페셜 장비 티켓 좋고 아 오늘 존나 아쉽네 또 또 시발 또링이네 또링 내 문제 있어 너 진짜 그랬으면 안 됐다 형한테 꼭 그래야만 했냐 자 여러분들 좀 추천 한번씩 부탁드려요 아직도 어떻게 추천이 5000개가 안 됐어 야 우리 오늘 또 새로 산 캠 어떻게 여러분들 어 딱 이제 시발 또 쌩하다 한번 뚫자 얘들아 에이 뭐 어차피 오링된건 오링된거고 자 어떻게든 그냥 삼겹살이나 맛있게 구워 먹자 어 스위치 반찬에 음 아무튼 5000개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왜 광고 왜 없어 이거 어 어떠 시발 자 여러분들 아무튼 이제 바로 삼겹살 먹쇼 여러분들 이제 또 바로 들어갈게요 재방송은 아직 끝난게 아니에요 어 어 삼겹살은 얘들아 이렇게 새벽에 먹어야 꿀이다 오늘 여러분들 아무튼 이제 같이 이렇게 좀 술상 어떻게 좀 봐갖고 얘들아 어 같이 술 한잔 제대로 빨자 오늘은 좀 소주로 그냥 어 얌지게 씨방이랑 쭉 달려야지 음 그 마블장 저 새끼도 약간 좀 핵 의심돼 너무 잘해 어